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이고 짜증나 짜증나 또따아 오빠 할부지야 하늘은 제가 먼저 키우고 싶네요. 예전에 내가 먼저 키워온다. 한 마디 이라는 모습이 또 키워온다. 한 마디. 한 마디. 너와 한 마디가 벌써 3년이 됐구나. 한 마디. 한 마디. 3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3년처럼 흐른 것 같아. 매일 매일 푹신 어린 눈빛으로 할부지만 돌아보며 따라다니던 우리 푸바오 푸바오의 탄생에서 할부지가 늘 함께였던 것 알지? 아니 할부지! 내가 내 할부지 알고 어떻게 된거지? 푸바오가 대화하는 순간부터 행복했던 할부지는 푸바오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푸바오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바랐어 그리고 정말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너의 이름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있단다 아빠를 정말 예쁘고 호기심 많은 푸바오 엄마를 들마 지혜롭고 똑똑한 푸바오 할부지와 삼촌 이모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줘 푸딩이, 애둥이, 푸덕이님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줘 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화를 위해 정말 행복했어 그래? 우리 푸바오는 어디로 가든 누구와 있든 주위에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잘 적응하기라 할아버지는 활짝 미소지으며 너를 보내줄거야 눈만 보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 안된다 이거? 할부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고맙고 고마워 내가 10살, 30살 되어도 넌 할부지의 영원한 낙입한다는 걸 잊지 말아줘 사랑한다 사랑한다 2023년 11월, 가을이 기뻐하는 어느 날 할부지가 푸바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